자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틀린 것 X, 옳은 것 O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 종별이 종류별입니다 종류별이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습니다 즉 부칙개공은 없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부칙개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 왜 부칙개공은 신규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무등록중개업자가 중계를 해도 거래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무등록중개업자 처벌받을 뿐입니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입니다 자 3번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이게 조금 취지가 무슨 취지냐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결격사유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법인 임원 그만두고 취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 회사면 그만 안 두고도 임원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제척기간 3년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사무소 관할 시의 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의 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의 도지사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의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2번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개혁공회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죠 계약 체결제하기 전에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2번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고요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 근거 자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옳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 체결하고자 할 때는 쌍방에게 설명을 하고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설명합니까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교부는 쌍방이고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는 게 아니라 교부는 쌍방입니다 교부는 쌍방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공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이게 작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죠 허가구역 지정기간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면적 그리고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작년에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해서 오타가 나와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했었죠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 5천분의 1에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고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죠 높낮이가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형도면은 이 지형도에다가 도시계획 내용을 자세히 적은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고 지형도를 공고해야 됩니다 다음은 64번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주택,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의 경우에만 자기가 받고 싶은 요율을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약정하면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원인데 천만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천만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9백만원만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면 직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등록 업자 무등록 업자 업자라는 것은 직업을 하는 거죠 직업을 하면 무효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네요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이 법 규율 대상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초과 부분은 권리금 권리금 알선 대가로 보면 상당합니다 법정보수 초과 부분은 그래서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등 취득 신고입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는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는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옛날에 외국인 토지법이었을 때에는 토지만 신고 허가 받았는데 지금은 신고는 토지건축물 모두 신고 대상이고요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5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11번에 있죠 요약지 맨디에 보면 암기 프린터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5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6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 1번 등록 신청 시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반명함판 사진 아니고요 한 장 제출하는데 매수 신청될 경우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전자문서 안되고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전자문서 안되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됩니다 신규칙 8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67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시도에 지불을 두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불을 신규에 지휘해 둘 수 있습니다 협회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요건만 갖추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이 아니라 협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협회에 설립하여야 한다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이 되면 업무적으로 회원이 된다 회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개업공개사는 1번이 답이네요 옳은 거 없고 전부 다 틀렸네요 협회는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물론 가입은 개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고 공개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인데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입니다 방치하면 10%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증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사보자 5개죠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 확인서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등록증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고요 소공이 있을 경우 소공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 입목등록원부에 입목을 등록하면 토지재장, 임야재장 사유란에 입목등록명인의 성명과 등록일자 기재하던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이제 입목이 있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입목등기용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재장, 임야재장 사유란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 했는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거짓해임허가입니다 거짓해임허가, 우리 암기프린트 28번에 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포상금 지급대상 아닙니다 다음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세종시는 환산보전금 6억 9천이면 우선 면적 받을 권리가 있다 세종은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서울 9억 과미력 재권역 6억 9천 부산광역시도 6억 9천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가 아니라도 세종파주화성은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6억 9천 X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이해관계인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입 및 보정금 등 정보제공은 요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거래당사자 인적상에 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세입자가 경매 신청할 때는 그 상가 근무를 비워줄 필요 없고요 나중에 보정금 받을 때에만 명도해주면 됩니다 4번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보정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학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인수된다는 말이고요 대학력이 있으려면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이 임차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이고요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항고라고 합니다 법률용어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죠 1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은 72번 양벌규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양벌규정 틀린 것 법제 50조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개업 공개사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인데 이때 이 법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맞습니다 2번 소속 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임원사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때에만 양벌규정 적용되고 과태료 행정질서벌 과태료인 행정질서벌은 양벌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양벌규정으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은 받을 수 있지만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진역을 선고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질섭을 양벌규정 적용 안 된다고 했고요 5번 개혁공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 선고받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7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교육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 실무교육의 경우에는 법률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들어가야 되고요 연수교육도 중계 경영실무 지급윤리는 똑같습니다 중계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매수신청내리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이야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이야고요 거래사고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업윤리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예방교육만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들어가야 된다 했죠 모든 임원은 했는데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습니다 개공, 소공만 연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 아니니까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임원 X고요 다음은 74번입니다 오른 것은 했는데 무상중계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약속 요구만 했다고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대행수수료는 중계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중계보수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 48조, 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된다 왜?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선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계업을 하면 무등록 중계업자로 3년 이하의 진행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공인중계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계업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무등록 중계업자로 3년 이하의 진행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옳은 것 두 개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격 등록 신청 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정부사업자 지정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 X가 아니고 제출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다 O입니다 O 제출하지 않는다 O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부사업자 지정 신청 시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 4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죠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고요 간할구역 아니라면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받으려고 해도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우리 암기 51번에 보면 있습니다 요약지 맨뒤에 보면 암기사항 있죠 자 다음은 76번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양도 대여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사망해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 정지고요 거짓 공개하면 업무 정지 개업 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 정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절대적 취소 자 그 다음에 미음 최근 1년 이내 2회에 가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가태료에 해당되면 업무 정지고요 그 다음에 직접거래 쌍망대리 검쟁이 업무 정지 또는 임의적 취소 또는 임의적 취소 사유고요 인장 등록하지 않는 경우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번 ㄱ ㄴ ㄹ 3개가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에 절대적 취소 두 문제 나오니까요 꼭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77번입니다 옳은 거네요 옳은 것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됩니다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양도되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결격 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했는데 시험 응시는 가능하고요 응시도 불가능한 건 오직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거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자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1차 시험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여러분이 33회 1차 합격하면 34회 시험만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답 4번이 되겠고요 78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된 임대차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 정액청구는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조례로 5% 범인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시도조례를 따라야 됩니다 시도조례가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죠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제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혈액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 못합니다 상가는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도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법상 계약갱신 요구는 거절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 임대인이 배상해야 될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했는데 임대인 값과 임차인 어른 값 소유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월차임 25만원으로 2년간 계약을 체결했고요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했고 값은 실제 주인 직접 살겠다고 1개월 거절하고 1개월 후 다른 데 세를 낳았다 다른 데 세를 낳아가지고 2억에 50만원을 받았다 리얼 갱신 거절 5개월 후 어리, 갑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계약갱신 거절 당시 기준금리는 1%로 가정하고 계산하라고 했고요 실제 손해 입은 액은 8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액은 3개 중에서 높은 금액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되죠 3개월간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종전세입자에게 세놓던 금액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세놓은 그 차이나는 환산월차임 24개월분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1억 보증금이 1억이고요 1억 월세가 이게 보증금이고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얼마냐 하면 25만원입니다 월세 25만원 그러면 환산월차임은 얼마입니까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야 되겠죠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면 1억을 환산할 때는 1억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죠 지금 기준금리를 1%라고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3%네 1% 더하기 2%니까 3%하면 300만원이고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원이네요 그럼 원래 월세 25만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게 25만원 두개 합하면 환산월차임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은 3개월분이니까 150만원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요렇게 세를 낳았다가 다른 새로운 세입자한테 얼마로 세를 넣었다고 했어요 보증금 2억 보증금은 2억 두배로 올렸네요 보증금은 2억 월세는 25만원 올렸네요 이런 경우에 환산월차임이 얼마입니까 보증금 1억이 아까 환산월차임이 25만원이니까 2억이면 50만원이네요 이 50만원 더하기 월세 50만원 하면 100만원이네요 환산월차임은 100만원 환산월차임은 100만원이고 처음에 세놨던 환산월차임은 얼마였습니까 50만원 50만원인데 두배로 올려가지고 100만원이네요 그 차이 나는게 얼마라고요 차이 나는거 50만원 그 차이 나는 환산월차임 2년분입니다 2년분 2년분이면 24개월이고요 24개월 하면 1200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1200만원 실제 손해 입원액 800만원 그리고 3개월 환산월차임 150만원 중에서 큰 금액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120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3개월간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현 세입자한테 놓은 세하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놓은 세하고 차이 나는 환산월차임 곱하기 24개월 분 실제 손해 입원액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고요 자 다음은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 자 1번 틀린 것인데요 이게 개정됐죠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주택은 2기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죠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거주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택은 1회에 하나여 계약갱신요구 행사할 수 있고요 갱신 내면 존속기간 2년입니다 상가는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5년이 아니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다른데 세를 났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 손해배상액은 3개 중에 큰 금액이라고 했죠 3개월간 환산월차임 현 세입자한테 세놓은 금액하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세놓은 금액의 차이나는 환산월차임 24개월분 그리고 실제 손해 입원액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자 80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해야 되고요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하면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4번이 5번이 5번이 5번 때도 5번이 7번이